럭슨,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내가 배우고있어 내가 아이를 못먹어 너무 작아 이런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내가 존경할게 그로부터 15년 후 유명한 연예인이 된 록시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마을은 온종일 록시의 이야기로 떠들썩하고 마을에서는 록시의 귀향을 기념하는 의미로 그녀를 위한 큰 이벤트까지 열립니다 심지어 마을에는 록시의 박물관까지 생기는데 마을의 문자인 딩키는 어쩐 일인지 록시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이죠 그 때 그녀는 록시의 과거 연인이었던 댄튼을 만나게 되는데 한편 딩키의 양부모는 그녀를 기숙학교로 보내기로 결심하는데 그건 바로 그녀가 남들 가는 달은 너무나도 독특한 아이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딩키는 언제나처럼 동네 아이들의 놀림을 받으며 이제는 박물관으로 변해버린 록시의 생가에 도착하는데 딩키는 그곳에서 투어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남몰래 홀로 록시의 침실로 들어가 그곳의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천천히 록시의 방안을 살펴보는 딩키 하지만 잠시 후 마치 무언가에 도착 그러던 어느 날 딘키는 학교에서 또다시 사고를 치게 되는데 딘키는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상담사인 엘리자베스를 만나게 되죠 하지만 그녀는 엘리자베스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또다시 덴튼을 만나러 가죠 덴튼은 결국 그녀에게 록시와 자신의 아이에 대해 말해주는데 그녀는 엘리자베스와의 아름다시 그녀는 엘리자베스와의 아름다시피 Bugatti, 왜 이렇게 놀지? 어른이 저거예요? 나이도 어린이들... my parents were in the process of opening their carpet store... 언제... 너무 빨리 말해봐요? once. 6 1⁄4, Mrs. Bassetti and I talked, 그녀석이여서 방안에 대합니다. 내 가족을 가 upgrade 산책을 위해서 영원한 피플러스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에게 우리는 없을 때 아는 타이밍에 그런데 엘리자베스와의 대화에서 마음이 풀렸는지 딘키는 그녀의 말대로 머리를 빗기 시작하고 한편 덴트는 록시의 일로 심란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덴트는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어가고 한편 딘키는 우연히 한 가게에서 록시의 노래를 듣게 되는데 그때 남볼래 딘키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제럴드가 그녀를 발견하고 가게로 들어옵니다 그녀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딘키는 웬일로 자전거를 타지 않고 스쿨버스에 탑승하는데 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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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ta talk to you. Why? Because you're smarter than anyone I know. You've even got a sense of humor, but more of an interest in yourself. I mean, in how you look, you know? What for? So you could be my girlfriend. What makes you think that I want to be your girlfriend? I thought maybe you liked me, too. It's good to want things. It's good to want things. It's good to want things. I'm sorry. 하지만 딘키는 그날도 아이들의 따돌림을 받으며 언제나처럼 홀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And she just sits there alone all the time? Mm-hmm. Since the 7th grade. Oh, Beth. This is Ronald Reams. Ronald's from the Lancers School. Ronald's here to evaluate 딘키 Busetti. 딘키's an excellent student. It's our understanding that 딘키 may have a learning problem. She's maintained practically an A average ever since elementary school. Yes, but at the expense of the other students. They're throwing food at her. What would be a normal reaction if she threw the food back at them? Well, let me ask you this, Mr. Reams. Have you ever talked to dinky Busetti? 안녕히 계세요. 덴트는 그동안 보관해뒀던 록시의 물건과 편지들을 꺼내 모두 불태우려고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는 쓰레기통에 불을 붙이지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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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